원스토어 원스토어 어떡해 어떡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지난번 원스토리에 이어서 원스토어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점점 원스토어와 한 몸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스토어는 정말 혜택이 엄청 많은 앱 마켓인데요 강력한 혜택 하나 말씀드리면 원스토어를 통해서 웨이브 등의 앱을 다운받으시면 매달 구독료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통신사 할인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놓치면 안되겠죠? 오늘 촬영하는 광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스토어의 강력한 혜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구독료가 저렴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게임 혜택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원스토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광고를 찍으면서 원스토어가 유저나 개발자 입장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흐름을 만드는 브랜드의 모델이 된 것 같아서 유쾌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원스토어 당신의 플레이를 까보죠 여러분 이제 플레이 전에 원해 원스토어 해 이미 네 폰 안에 있어 잘 찾아봐 여러분 꼭 그 혜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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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